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 가치관이 정말로 열려지고 열려져서 범 존재주의로까지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행복 그랬지요? 행복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누구부터 행복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전체 모든 중생을 다 행복 해탈케 하리라 라고 목적 가치관을 세워놓고 바로 지금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행복 내 탈부터 해야 돼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해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돕는다는 것 어때요? 어때요? 무언가 아니잖아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 끌어내서 내주려면 내가 감옥 밖에 있어야지 나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빼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부터 행복 해탈시켜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행복 해탈시킨 다음에 중생 제도하라는 말입니까? 여기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해도 되고 같이 해가자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예요 중생 제도하면서 내 제도를 함께 해간다 내 제도하면서 중생 제도 함께 해간다 그리고 나와 중생은 그냥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썸씽이다 왜?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여러분들을 배경에 다 사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되어진 사상을 전제해 놓고 그 부분 잔소리는 잠깐 제쳐놔두고 우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해탈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계는 세 단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엇뭇을 성취하면 행복의 질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구현해 가세요 그것이 구현되어지는 과정과 구현되어지는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구현행복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현행복도 하시라고 해요 70억 인류가 다 구현행복을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구현해서 실현해서 성취해서 행복해하리라 하고 다 구현행복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해요 빌어드리겠다고 해요 절에 가면 그저 세상 사람들 그 구현행복론 부추겨지느라고 스님들 볼일 못 봐버려 그냥 아이고 자기 아들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누구 아들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누구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좀 벼락부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치닷거리 스님들 하느라고 참 바빠요 나도 그 치닷거리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유의 차원의 행복도 좀 두 높게 누려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기대고 있다가는 확실한 좌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확실한 좌절 왜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차원 다른 행복론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족행복론이에요 지족행복론 불교행복론 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불교행복론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딱 소개 가지고 있습니까? 유교경에 불교행복론이 딱 나옵니다 소욕지족이에요 소욕지족 그래서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이 부자다 지족 최부,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 부자다 지족 제1부, 만족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이런 글귀가 부처님 경전의 법구경 같은데 마구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한 차원 다른 행복론은 지족행복론이에요 지족행복론이란 이미 구현행복론은 미래의 무엇인가 이루어야 행복해지는 이런 쪽이라면 지족행복론은 이미 행복 상태에 있음을 수긍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행복한 상태에 있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원하는 것들이 이미 성취되어져 버렸고 이미 있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수련장에서는 기존 기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미 있고 이미 이룸 이미 있는 것을 깨달아라 이미 이룬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들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다 보이십시오 이미 이룬 것 제법 됩니다 이미 이룬 것 내가 하나만 한두 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일단 나왔죠 그렇다면 6년간이라고 하는 학문을 했어요 6년간 학문을 하지 않는 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한 유식군입니다 요새는 중학도 있고 고등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만 정확히 딱 나와버리면 마을 2장은 그 사람한테 가버려요 그 정도로 유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년 교육을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이상하게 운이 나빠서 초등학교도 못 가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고모님 같은 분은요 당신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쓸 수도 없어 이름을 불러줘야지 써보라고 하면 못 써 여러분들은 6년 중학을 나왔으면 9년 고등을 나왔으면 12년간을 굉장한 지식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이미 이루었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은 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할 필요 없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을 기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배락부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이미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있지요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감겨져 버렸습니다 돈 얼마 내실래요 다시 뜨게 해줄 테니까 이건희 씨가 그냥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다시 떠줄 테니 돈 얼마 낼래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상상해요 나도 상상이고 얼마 낸다요 천억이에요 천억 천억도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가난하다고 보고 백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두 눈 이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백억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백억 부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진정 어린 마음 진정성 있게 명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두 귀 있죠 귀 먹여봐요 바로 실어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 보면 귀가 있다는 자체로 해서 이 건이요 근이요 이 건이인가 건이 아니 나 꼭 거기 오면 늘 헷갈려 이 뭐 건이도 저거 건이도였습니다 이병철 씨라고 해 이병철 씨가 귀가 막아져버렸어 얼마 낼 거요 내가 귀 열어줄 테니 천억 여러분들은 조금 가난하니까 백억 눈으로 해서 백억 부자 귀로 해서 백억 부자 200억 코가 막혀버렸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자 나중에 카메라 간다 코 먹으면 소리를 해야 돼 이거 뭐 사람도 뭐 또 아니지 코 열어줄 테니까 얼마 100억 300억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봉해져 버렸어 열어줄 테니까 얼마 100억 400억 갑자기 허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허파가 문제가 생겨버렸어 허파가 문제가 생겨버렸어 막 숨이 컸어 허파 낫어줄 테니까 얼마 낸다 낫어줄 테니까 얼마 낸다 100억을 쉽게 냈다 500억 심장에 하자가 생겼어 척추에 하자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이미 얼마 부자예요 넘치는 부자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아하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공기의 산소지수가 뚝 떨어져 버렸어 전 인류가 이제 공기 산소지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쩌겠어요 게스실이 해버렸어 다 죽을라게 공기 산소지수 높여줄 테니까 돈 얼마 천억 아니라 조라도 내야지 이제 그때는 이 정도 현재 산소지수가 이 정도 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은 넘치는 소유 넘치는 구현 속에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 가면서 구현 행복 차원에서 행복해지는 일도 하시라고 하시되 이것이 서록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이대로 너무 행복하다 하는 이 깨달음이 확실해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지적행복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행복론도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들을 때는 곧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지적 다 이겨불고 또 징징징징징징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 관행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법은 한정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스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합니다 들을 때는 그냥 범사에 감사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서 다 이겨불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반복해서 그 부분을 명상하지 않을까 그래요 명상을 조금만 해두면 내 속에서 어떤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을 느낌으로 생물학적인 느낌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나는 불행 끝이로구나 행복밖에 없다가 확연해지게 됩니다 만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지적 명상을 조금 하시라고 조금만 더 하셔 조금이 조금 더 하셔 조금 더 하셔 어느 정도 딱 되게 되면 지적의 의식 상태가 내 의식을 전체를 딱 지배하는 것이 속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 상태가 딱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징징징 됐다 하더라도 돌아서면서 바로 잊어버리고 바로 지적으로 쑥쑥 와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지적행복론도 좋지만 초월행복 회탈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제자가 되시고 마음공부촌에 들어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무엇을 하려고 하겠어요 지적행복도 좋고 지적행복 엔드된 무엇이겠어요 해탈입니다 초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월행복 이 부분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 버리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수련장에서는 이 초월행복론을 돈망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를 하는데 고급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일반 과정은 전체적인 인생 전체에 필요한 가치관을 딱 정립해 놓고 이것을 학습시킵니다 중국 과정에서는 수심 부분을 심어 학습을 시킵니다 고급 과정에 가게 되면 돈망 돈망이란 무엇이냐 그냥 있음이 묘각일세 하는 겁니다 그냥 있음이 묘각이다 듣기에 괜찮하지요 그냥 있는 것이 묘각이다 좋아요 안좋아요 이 말이 용타스님이 이 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용타스님 괜찮은 사람이지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있음이 묘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고 있는데 아무 걸림 없이 무한히 열린 무한감 이것이 확연히 딱 느껴져 버린다면 돈망파지한 거예요 그래서 돈망파지를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돈망파지 이것이 녹야원의 60명 아란이 궁극적으로 손에 쥐었던 것이 이 돈망이에요 그것은 서가모니의 안내하는 방법대로에서 잡은 것이고 내 경우는 서가모니 법에다가 대성불교의 공사상, 유식사상, 선불교의 자성사상을 합해가지고 이 돈망을 확연히 해결하도록 도와버립니다 이것을 서울에서 해내겠다고 해요 포교당을 만들어서 할 때는 서가모니께서 보리수화에서 해결하시고 60명 아란을 만들어내실 때 서가모니가 썼던 언어가 무엇일 것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20년간을 서가모니 생애 강의를 했습니다 도법스님 덕택에 도법스님이 전주에다가 화음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은사 스님 대신에 송월주 큰 스님이 화음불교대학을 못해가지고 도법스님한테 이제 화음불교대학이 잘되게 네가 해라 그래 놓으니까 아 이제 강사들 초빙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때가 1989년이나 됐든가 90년이 됐든가 모르겠는데 89년 아니면 90년이 제 1회 화음불교입니다 근데 우리 도법스님 나한테 지리산 백장암에 내가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지금 전주에 화음불교대학을 개설했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강의를 하면서 서가모니 생애 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서가모니 생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하기로 하되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5박 6일짜리 수련을 당신이 와서 한번 받아 버리기로 하자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그 강의 하겠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화음불교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서가모니 생애 정도는 준비할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입만 열면 강의 할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강의장에 딱 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서가모니 생애 강의를 어떻게 하자고 보니까 완전 백지예요 알고 있는 모든 정보체계가 전부 애매모호해 버린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 생애 강의를 하려고 거기에 첫 해에 매달렸던 그 시간과 열정 이건 대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첫 해에 강의하기 직전에 완전히 딱 준비를 해가지고는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호응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아이고 난 한 번 있으면 됐다 안 한다 그랬더니 거기 사무처장 하는 친구 원일법사가 나타나가지고 하아 안됩니다 스님이 안 해주신다면 문 닫아야 됩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판 거짓말로 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말 대접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자고 두 번 했지요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래 그때는 내가 또 내 형편이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에 그러자고 했다고 또 했지요 또 했지요 그래 내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20년 동안 약 15번 이상을 석존 생애 강의를 하면서 제 1 수혜자는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생애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가모니를 딱 모셨던 몇 대 제자 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서가모니가 그냥 함께 됩니다 그러고 내가 범윤스님을 따라서 성기술래 8대 성기술래를 갔는데 범윤스님은 또 그때 못 간 헤라예요 맡기고 내가 간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왔다 가면서 이제 범윤스님이 안내를 한 8대 성기술래를 하는데 범윤스님이 곳곳에 가서 범문을 성지술래 그 성지마다 가서 하는데 와 내가 범문 나도 범문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범문을 들어봤는데 이건 보통 범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스탭진들한테 그랬다고요 지금 왜 지금 이 장면에 이 범문을 녹음들을 안 하고 있냐 여기 녹음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나마 되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이 범문들이 너무 아깝다 그 범문들을 그대로 놓치지 말고 정리해서 세상에 띄운다고 하면 큰 차비가 되겠다 그러면서 성지술래를 이렇게 하는데요 간대마다 울었어요 여기가 거기로구나 그러면서 울었어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녹야원이었습니다 녹야원 나는 또 어땠겠어요 강의를 수없이 하면서 녹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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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 녹야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가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팡팡팡팡팡팡팡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붙다 가야 가서 대각지를 또 갔어 붙다 가야를 또 갔더니 보리수 나무가 진짜 있네 진짜 이 보리수 나무가 3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거기에 딱 갔는데 여기서 좌장을 하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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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셨구나 막 어서 울음이 터져 나오니 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뉴썸릴리로 가서 8대 성지에 마지막에는 뉴썸릴리에 가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징견을 했어요 진신사리를 징견을 했는데 진신사리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오색 빛이 찬란한 녹두할 만한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구나 그러고는 딱 가서 봤는데 이만한 유리통 속에 내가 주먹땡이 만에 뼈 따구가 그냥 덕지 덕지에서 뼈 따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열 개 정도 뼈 따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만일에 오색 찬란한 빛을 바라는 구술들이 있었다면 참 신비하네 참 무엇일까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 이렇게 그냥 복잡하니 뭐 신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리지 부처님의 뼈가 진짜로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짜지 부처님의 시신을 거기서 바로 본 것 같으니까요 얼마나 울음이 터져 나오던지 막 울었다 그러나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쿠시나가라에 가서 또 부처님 누워 계신 데 가서 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면서도 얼마나 울고 진신살이를 보면서도 얼마나 울고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 갔던 그 회의를 끊은 그 대표 거사님이 도무지 어찌 그 울음이 숭고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쫙 구석에서 이러고 있었대 이라고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하고 정이 들어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 서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붙다가야 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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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이 부분의 불교가 왜 그렇게 죽어버렸냐고요 이 부분을 살려내면 불교를 살려내는 길이 되고 이 부분을 살려내지 못하면 이거 불교 죽이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불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교예요 이고등락만 시켜주면 불교인 것입니다 집착만 띄워주는 방편은 다 불법인 거여서 다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가르침인 너무도 합리적이고 누구라도 머리만 좀 돌리면 접근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왜 묵혀버렸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묵혀버린 이것을 내가 재생시키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재생시키는 현장의 마루타가 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는 보리수와에서 초월행복 무한프로의 초월행복을 확보했던 거예요 이 초월행복을 바로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의 친구 54명 60명 제자를 아란히 되는 경기까지 이 초월행복을 확보 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초월행복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노력은 해야 돼요 깨 A 깨 A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깨 B 깨 B 정도는 하시라고요 깨 C 깨 A는 무엇이고 깨 B는 무엇이고 깨 C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해요 안 해요 이건 화두는 아니어요 화두는 평생을 해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화두입니다 석가모니는 화두? 평생을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화두를 제시한 일이 없어요 그럼 화두가 틀렸냐? 아니 방편으로 왜 부처님의 목적은 당신의 법이 목적이 아니라 중생들의 이고등락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폈던 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중생들이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로워하자만 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다 내 법이다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법도 이고등락만 보장해 주는 법이라면 불법으로 통과 통과 통과해서 불법에는 법을 놓고 전쟁이 없는 법이에요 다 존중해 줘 버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고등락이 된다고 하니 너무 좋다 박수다 존중해 준다 그래서 다 존중받을 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법이 석가모니가 서란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교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그 법 자체가 이 시대 내놓더라도 너무도 좋기만 하고 이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신선하게 접할 수 있는 법인데 왜 묵혀져 버렸냐 그것을 내가 깨 A 깨 B 깨 C 제법 깨가 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약간 신비하죠 그런데 내가 강의만 해주면 앉은 자리에서 5분 내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안 써놓은 줄 아세요? 써놓으면 이빨 쑤셔버려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나 들어서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래 그래 그럴 것이니까 내가 살짝 꼬아놓은 것이요 깨 A 내롱 무엇이냐 깨 B 내롱 무엇일 것 같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 A 깨 B 깨 C를 잡으시라고요 이것이 확연하게 딱 잡였다 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들이 압니다 아하 이 상태를 아란과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네가 아란과를 성취했다고 할 때 고개 끄덕이겠다 좋습니다 나 이 정도라면 아란과를 당신은 아란이요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담되는 이름은 아니겠소 라고 하는 것이 깨 A 깨 B 깨 C가 여러분들 동에서 확연해짐과 동시에 당신은 아란이다 라고 해도 그 이름이 무겁지 않소 라고 내가 묻습니다 내 수련장에서는 그렇게는 안 물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불교인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교 단어를 안 쓰지 그냥 세상 말로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인들이 대체로 불교인들이니까 아예 자 아란이라고 당신에게 이름을 붙여줘도 아란이 무겁지 않소 네 오케이 It's okay 나 아란 괜찮합니다 무겁지 않소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란과를 성취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주무실까 봐서 내가 정답을 여기다 제시해 놨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각성점두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 5분 정도 이 얘기에 끝낼 것인데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지 모르는 게 시간을 좀 드려야지 한 10분이 시간 됐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불교인으로서 상당히 닦아 오셨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경청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의미하는 아란이예요 지금 아란 개념이요 대성불교에 오면서 보리수하에서 대각을 성취한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서 60명 아란 제자를 아란이라고 선언했던 그 아란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대성불교로 오면서 아란 개념 정의를 엉뚱하게 해나 버렸어요 그래놓고 육신통 자제한 대도인이라야 아란이다 처럼 아란을 묘사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육신통 자제한 도인이었겠느냐 그 60명 6개월 안에 아란을 얻었다고 하는 그네들이 육신통 자제하는 도인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이름은 같이 썼대 이름의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가문이 당시에 썼던 아란은 육신통을 했느냐 못했느냐 삼매를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가 아니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해를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죠 선불교가 불교를 망쳐놓은 것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불교의 본래 뜻은 뜻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에 메어버렸어 불임 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그것은 문자를 세운 자리에 진리는 없는 법이다를 드러냈던 것이지 문자를 쓰지 말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사교 입선을 하라 그래서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라 무엇이겠어요 교는 개념살이기 때문에 개념을 놓는 의식경제를 경험하려면 개념을 놓아야지 그래서 개념을 놓은 이 상태를 사교 입선이라고 한 것인데 사교 입선이니까 교는 버려버려야 된 것처럼 해가지고 교를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버렸다고 그래야 선불교가 아주 매를 단단히 맞아야 됩니다 이런 대목은 그래서 서가모니 당시에 알아한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서 하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서가모니 당시에 깨달음은 일단 이해였다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A를 통해서 무엇을 연기법을 이해했던 거예요 감히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잘못 길들어져 있어요 그 불교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라고 해요 이거에 저거까지 막 지금 녹화까지 되는데 내가 너무 큰소리 치는가 모르겠다 각성점두입니다 각성점두 각성점두란 말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신비가 하나도 없어요 용타 스님이 전달하는 서가모니 불교는 신비가 없습니다 원래 서가모니의 가르침에 신비가 없는 법이에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비가 없다는 점이 서가모니 가르침의 특색인 겁니다 그 좋은 지성적인 가르침이 왜 묵혀버렸냐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능사를 삼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각성점두는 신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각성점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입시다 어디 각성이란 뭐예요 각성은 깨어있는 깨어있는 그냥 이 성품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각성점도 누구나 지금 이미 각성점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고 있습니까 깨어있습니까 그럼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가 이렇게 수긍 됩니까 안 됩니까 만일에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가 수긍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다고 하면 이건 죽음이고 시체지 여러분들 성성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의식이 수긍이 되죠 돼요 그것이 각성점도예요 그거 이상하다 나도 분명히 깨어있는 거 이거 알겠는데 그럼 이것이 도통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이 도통이란 말이야 그 부분에만 딱 머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도통인데 그 부분에만 머물지를 못하고 아들을 걱정해버리고 다른 걱정을 여기서 함께 해버리니까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 이 부분 히어렛 나우에서 깨어있는 이 마음은 딱 딱 의식을 하면서 다른 생각은 1초라도 1초만이라도 자리를 비워 내가 깨어주라 내가 깨어있는 것이 하나만 순수하게 1초동안 있을 테니까 아들아 좀 떨어져라 와이프야 떨어져라 애인아 떨어져라 도나 떨어져라 조금 있다가 걱정하든지 있다가 너희들 사랑해줄 테니까 조금 떨어져 깨어있어라 딱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는 이 자체는 석가모니가 그냥 깨어있는 그것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이 깨에이예요 여러분들이 이빠사나를 제법 해오셨으면 깨에이는 대체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빠사나 능사로 한국에 이빠사나 유행되고 있는 이빠사나 세계 돌아다니는 많은 이빠사나가 이빠사나를 능사시하는 것이 나는 유감이에요 이빠사나는 팔정도 중에서 정념에 들어가요 정념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정념이 전부인 것처럼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향이 그래요 그 중요한 정견 정사유는 어쩔 것이냐 것이예요 정견과 같은 것은 도우체인데 정견 정사유를 배제해 놓고 정념만으로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 뭔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빠사나를 하더라도 팔정도 차원에서 하세요 팔정도를 전체에 아울러서 공부를 하시면서 정념에 몰입하시라고요 그러면 정념 배경에는 충분하게 정견과 정사유가 확 살아있으면서 정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서가모니가 의미하는 각성점두에 제대로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깨비는 무엇이냐 깨비는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정견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전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깨어있지요 그 한 사람 잘 들으십시오 깨어있음 확실합니까? 깨어있음 여기에 아공법공을 아십니까?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은 알면 더욱 좋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가 공하다고 하더라 법이 공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 잠깐이라도 물러나버려라 법도 공하니까 물러나버려라 아공 법공하게 되면 우주 전부가 딱 쉬게 됩니다 이쪽으로 쉬어버렸고 밖으로 쉬어버렸어요 아공법공하게 되면 우주가 쉬어버립니다 깨어있는데 아공법공에서 우주 전부가 사라져버려서 깨어있는 이 의식상태가 어쩌겠어요 더 제대로 이거지 아공법공이 안 되더라도 깨어있음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깨어있음이 제법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공법공이 보태져봐요 안팎으로 공하다는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순수 깨어있음에서 도망치려고 하더라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공법공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어디가 가야 할 관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이리도 갈 곳 없고 밖으로도 갈 곳이 없어 이리도 갈 곳 없고 밖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만 있어요 깨어있음만 있지요 준비된 사람은 이 순간에 아하가 다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 B로 충분해요 그런데 깨 C를 내가 근래에 와서 붙여놨어요 근래에 붙여놓기 이전에는 깨 A와 B로 깨달음을 확정시켰습니다 왜 깨 C를 붙였느냐 깨어있다 오케이 아공법공인 상태로 깨어있다 괜찮아 이런데 이 사람이 독감이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외동딸이 무남동녀가 가출을 해서 3일간 어지를 안 해버려 나는 깨어있고 아공법공에서 우주가 돈망해버렸는데 분명히 좋은데 딸이 가출해서 3일간을 안 돌아와 버리고 있어 이때 이것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또 독감이 와버렸어 몸이 막 열이 확 확 나 깨어있음 아공법공 확실해 괜찮을라 한디 막 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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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올라와 막 독감으로 이때 이 깨달음 이것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해결책이 꽤 3일이에요 그것이 기초수 수용입니다 이 기초수 수용 자체는 상당한 얘기거리가 또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자상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론만 얘기하자면 기초수 수용이란 감기가 내가 알았으면 쌩 하지 말으라고 해요 음 내가 감긴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이 내게 흐르고 있네 하고 그 고통을 윗바사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윗바사나 하나 하게 되면 이중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이중화살만 안 쏘고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중화살을 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이 되어져 버린 거기에 엔드된 조금 손질을 더해버리게 되면 기초수 수용이라고 하는 의식 과정이 확보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져 버릴 것 같으면 깨 A, 깨 B가 들어선 이 상태는 기초수가 욱신거리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용이 되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깨 A, B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약을 해버립시다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요약은 네 가지로 해왔습니다만 세 가지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중생 무변 서원 도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일으키세요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두 번째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바로 행복하세요 세 번째 행복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초월 행복이 확보되어져 버리면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속에 확연해져 가지고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이렇게 아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꽤 APC가 확연하게 되어버리게 되면 죽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본래 죽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월 행복 바로 해탈 해탈을 하셔버리라고 해요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두 번째 나는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사시라고 해요 세 번째 깨달으시라고 무엇을 깨달아 이것을 이것을 깨달으시고 아공 법공을 깨달으시라고 해요 여기에 기초수 문제까지 딱 수습을 해서 정리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교 만난 다행함을 축제로 향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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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